미스터트롯이 낳은 국민 파트너즈 장민호, 정동원의 리얼 우정여행 동원화 여행가자가 5월 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됩니다. 장민호, 정동원의 스페셜 프로젝트 동원화 여행가자는 지난 3월 첫 에피소드가 공개된 이후 유튜브 조회수 300만에 육박하는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이들이 다녀간 여행지는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단숨에 화제의 프로그램으로 등극한 바 있습니다.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희비버 정규 편성 확정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18회 한 장의 사진이 공식 SNS에 올라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푸른 산을 배경으로 정동원은 신나는 듯 손을 펼치고 장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브이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. 정규 편성 확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두 사람의 사진의 팬들은 첫 방송이 5월 1일인가요? 정규 편성 애타게 기다렸어요. 빨리 보고 싶다. 무조건 본방 사순 등의 댓글을 달며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작진은 5월 2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규 편성된 만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밤 두 남자의 리얼한 우정여행으로 힐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기대를 당부했습니다. 화제의 스페셜 프로젝트에서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TV조선 동원화 여행가자는 5월 1월 월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됩니다.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뉴스 인스타 자막 제공 me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